아 뛰어온다. 뛰어와x2 어 온다x3 아 죽었다 이건. 자, 우리 됐어? 우리? 등 아니? 잠깐만. 그만 게이 쉐이키야. 아니 물 마시고 있잖아! 야 우린 나이도 보통이지, 인정? 아 쉬움으로 하자. 어? 아 형 선택해. 못 깨는 것보다 차라리 깨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낫지 않아? 깨도 쉬움으로 깨면 그게 뭔 쾌감이냐. 야 너.. 아.. 여러분들 얘는 산나비도 이지머드로 할 것 같아요. 여행 아니죠? 아 빨리 보통 해! 빨리 와. 후대 깨 그럼! 응! 와 이제 시작이다! 싸발! 야 이제 시작이야. 아 이러지 마. 야 일어났다. 일어났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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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생각보다 그 분위기 지린다. 아니 너무 어두운데? 의식을 차리니 어두운 교실에 남아져 있었다. 당신은 깨어나서 머리가 아파서 의식이 뚜렷하지 않지만 확 눈을 떠서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. 여긴 어디죠? 대충 보면 교실이나 복도의 모습은 학교에서 보는 것 같아. 그런데 익숙한 장소로 보이지는.. 아 씨 그냥! 와 씨X 여기 어디야! 라는 거예요. 학교인데 학교가 아니야. 그 귀신이 여기는 진짜였나봐요. 아 진짜 전혀 모르겠다. 아 진짜.. 아니.. 전혀 모르겠다. 이러네? 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져간다. 출구! 출구!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지 찾아야 합니다. 아 왜 상큼해?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나가지? 그러게 야 방법을 좀.. 아 야 양초 다섯 개 모아야 되네 보니까. 어. 야 나와 이 새X야. 아 어떻게 알았지? 씨X봐. 좋아. 어 에너지 드링크다! 야! 어 심장 소리? 적과의 거리가 아까웠을 때. 야 야 야 야 야 손자도 꺼 손자도 꺼. 야 뭐.. 뭐 지나가는 거 아니야? 아니 세이브 지점인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세이브 지점인데 이게 왜 벌써부터 이 지랄이야? 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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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었어. 그러니까 심장박동이 들리면은.. 그렇게 하라는 거 같아. 그건.. 이제.. 화면 다 했어? 어 저기 저기 거기 있다. 어 비싼 안전벨. 야 이 오른쪽에 뭐냐? 와 벨 존나 많아 무슨 일이.. 어 야 여기.. 야 야 야 야 나 열쇠 받았어 열쇠. 잠겨있는 문 열 수 있는 거. 어 근데 있잖아.. 어 야 리올라 저기 양초! 오 저 양초 있는데? 야 이거 문 딸게 내가? 어 따라봐. 내가 다..내가..내가 다녀..내가 다녀와? 어. 많이 해봤다며. 이런 거 많이 해보긴 했지. 지봉방 거 그냥 나오면 면사농구공 갈긴다. 어 야 거 멀티 그림자복도라 너무 재밌어. 재미없어 이씨. 어 길게 누르면 초를 밝히는데.. 아 꾹 눌러야 되네.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. 됐어. 됐다 됐다 됐다. 됐어? 어 촛불 켰어. 근데 알지 리오나 이런 거. 이거 키면 킬수로 애새끼들.. 애새끼들 지란나는 거. 공게임이 몇 분이지? 아니면 내가 이거 공을 형.. 이게 내가 볼 때 면사를 치는 게 아니라.. 어 야! 왜? 앞에 있어? 그게 아니라 지금 무인방송이라는 이벤트인데.. 지금 귀신이 지금 방송 중이야. 전신력 떨어지고 있잖아. 나 안 떨어지고 있는데? 내가 떨어졌어. 내가 봤을 때 아까 귀신 간 곳 있지. 거기로 가야 돼. 걸어보자. 아 이거 여기 스포츠잼이구나. 야 야 야 야 여기 문 잠겨있다. 이게 뭘까? 이거 뭘까? 문 열쇠 써봐. 우클릭. 어? 뭐하는 거 없지? 야 여기 야 농구공장 거네? 야 야 야 야 뭐.. 근데 이걸 쓰라는 건 쓸 때가 나온다는 소린데 이제 곧? 그지? 내가 공 한 번 써보고 싶어. 어떡하지? 어 야 야 야 여기 초 하나 더 있다. 아 그래. 리온아 이거 해. 오케이 내가 할게. 진짜 어떡해. 어 뭐야. 저기 저기 있어. 어 온다 온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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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와.. 아니 촛불을 켰어 이 와중에? 개 징글징글하네. 미안 나 진짜 극한의 이득층이다. 근데 그쪽에 있어? 아뇨 없어. 쉐키졌다. 야! 왜? 아이 씨X 여기도 나 침반이 있어? 자 빨간 바늘은 비상구를 가리키고 파란 바늘은 근처 양초를 가리키고 야 대싱싹인데? 뭐야 아 난이도 왜 이래? 형 이거 스테이지 많대. 아 나야. 어 잠깐만. 왜왜왜? 방금 내 눈앞에 싹 바뀌었는데? 이리 와 일로 와봐. 너무 무서워가지고 형한테 농구공 던지고 싶어. 아니야 그거는 씨X 대새끼야. 그거랑 뭔 상관이요. 엄마 지랄 마라. 야 이쪽에 양초 있다. 아 오케이. 가리키고 있어. 어 잠깐만. 안 들려? 어 울어. 어 앞에 있나봐. 쟤가 지금 우는 방 있지? 저 방에 양초 있어 지금. 어... 야 여긴 어떻게 가냐? 야 울지마. 야 바리게이트를 파괴할 수 있대! 일로 와봐. 하나 둘. 하나 둘 셋. 존나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 진짜 나... 뭐야? 뭐냐? 뛰어버려 그냥 나는. 한번 들어가. 기분 좋으니까. 어 형 안녕? 거기구나? 야 니온아. 근데 쟤 왜 우리 뛸 때는 안 울리다가 갑자기 뒤늦게 딜레이 생겨서 뛰는? 그러니까 고장난 비상벨이 있고 안 고장난 비상벨이 있거든? 아니 그래서 어 이거 뭐지? 근데 비상벨이 그 손모양이 있는 거야? 어. 어제서 딱 눌렀더니 방금 울렸어. 아이씨. 이거는 안 고장난 비상벨이야. 아 오케이. 나가볼까? 괜찮겠지? 어? 어? 어... 시.. 발현... 너 새 거페도 별로 안 무서운데 게임? 형 제발... 제발... 쇼 더 포크업 해 제발! 아직 우리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이제 시작이야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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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 안에 있어 이 방 안에. 너 열쇠 있지? 열쇠 없는데? 이거 그냥 한번 해볼까? 아 얘 잠겨있다. 잠겨있어서 우리 그거 먹어야 돼. 아 여기도 잠겨있는데? 와 누가 봐도 이거 피하면서 깔아라 하는 거 아냐 이거? 아 야 초가 여기 있는데? 여기 열쇠 하나 쯤 있지. 씨본 거 있어? 없어 야 이번에 음악실이야 아니야 울려 울린 경우 있어 형 아까도 나 파밍하다가 울렸어 형 방에 그거 있나 봐봐 숨을 수 있는데 있나 봐봐 그건 모르겠는데 무서워 어? 앞에 뭐야? 몰라 저거 뭐.. 뭔가 그려져있어 미산벨이지? 풀 꺼 풀 꺼 풀 꺼 풀 꺼 풀 꺼 풀 꺼 빨리 심장 울렸잖아 바로 앞에 있는데? 어 내 오른쪽까지 왔어 그러니까 됐다 어 온다 온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맞잠까 그냥 나 몰라 아 맞잠까 몰라 야 얘가 여기 있잖아 아 뭐야 아 뭐야? 안녕하세요 꺼 봐 내 앞에 있는데? 내 앞에 있어 아 얘는 바라도만 안 오네 어 보면 안 오네 그런 애네 내가 앞에 보면서 갈게 나 존나 뛰는데? 저거 미친놈이냐 저거? 어 내 앞에 뭐 형? 뭐 형? 뭐 형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딴 데가 딴 데가 무사는 내가 무사 나한테 어그로가 지금 안 끌려 아니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형 여기 여자 화장실 아닌데? 형 다운됐는데? 나 죽었어 왜 죽었어? 몰라 갑자기 나 보면서 갔었는데 보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형 살아있는데 그래도 어 야 이거 리스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횟수가 있네 우리 죽을.. 죽.. 남아있는 횟수 나 그럼 여기서 뭔가 할게 야 일단 일단은 계속 찾아봐 와 여기 사람이.. 사람 소리 들린다 일단 나 열쇠 하나 찾았어 야 여기 응급량도 개많아 우와 이거 뭐야 야 형이 지금 정신.. 정신량 9개랑 응급상자 4개랑 있어 야 나 죽여주면 안 되냐? 와 여기 열면 X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나 죽여줘 오케이 어? 이거 안 보고 있으면 움직이나? 어? 야 니 친구 어딨냐? 니 친구도 보호할게 괜찮아? 어 지금 내 앞에 둘이 있거든? 근데 형 쪽으로 아직 안 갔지 기사는 지금 가는 중이야 그쪽으로 형 형 사람 개.. 횟수 공유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 체리랑 난 방금 이용하긴 했어 그래도 개구리 어 어떡하지? 야 나 너한테 죽었어 나? 어 왜 나한테 죽어? 와 얘 여기도 막 찾아다녀? 야 나한테 와봐 이쪽으로 와봐 아이 괜찮아 갔어 갔어 갔는데 나 지금 기어다니고 있지 어 야 여기 이거 응급상자로 나 살려줄라 오케이 알았어 길게 누르기 아 잠깐만 리온아 거기를 왜 만져? 어 가자 아 그냥 죽여버릴걸 그냥 야야야 불끄어야 된다 야 이거 네 개 네 개 네 개 이거 초 밝혀볼래? 야 이거 다 바리게트야? 아 씨 야 바리게트 왜 이렇게 많아 아 뛰어온다 뛰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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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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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 이건 아 아 당분 죽었어? 어 기다려봐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 살리러 갈게 우리랑 이제 남은 횟수가 없어서 가자 뭐야? 야 이거 과학실이야 이거라 이 새끼들 다 야 야 야 야 아니야 숨어봐 숨어봐 쟤 왜 갑자기 싹관짐? 몰라 야 저기 인체모형 존나 많아 열쇠 야야야야 하나만 더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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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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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몰라 아니야 아니야 아 인체모형이야? 어 시발놈아 건드렸다 건드렸어 내려가봐 내려가봐 봐 가 가 가 가 내가 너 보고 있을게 가 너가 열쇠 들고 있어서 어 양손 안 하고 있다 어 해봐 해봐 슛 어 탈출해야 된대 내가 봤을 때 2층이야 2층 이거 보면서 가 어 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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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빨리 뛰어 이거라 뛰어 야 여기서 한번 한번 그거 하고 가자 앞에 있는데 여자애는 여자 앞에 있는데 아 저 여자애가 에반데?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기다려봐 이거 배를 여기 아래에다가 놓고 하자 어깨어괴 여자애가 앞문으로 오면 돼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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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으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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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뛰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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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뛰어 이리 뛰어 이제 뛰어 이리 뛰어 이제 뛰어 쭉 뛰어 쭉 뛰어 앞에 있다 앞에 아 더있다 어 보면서 가 보면서 가 보면서 가 보면서 가 보면서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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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아니야? 저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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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키님 렛츠기릿! 뻥인데? 이 세계에서 돌아왔어. 어 그러게. 화창해졌다. 아 이렇게 해서? 이렇게 했네. 오 영상도 있어. 이야 재밌네. 우리 그 다른 게임 하나 더 준비했었잖아 그치? 이거 환불하고 이제 딱 그거? 아니야. 왔어. 왜? 자 합방 즐거웠습니다. 왜? 불금 뱉어 놔버리고 무슨 의미가 있어? 난 약속 지켰다. 너 불탔어? 나는 지금 파올랐어. 난 지금 재만 남았어. 아리보! 삐아 둔듀비아 둔듀듀듀 병아-리 둔듀듀듬 음메.. 음메! 밤-쇠용 송아지-